안녕하세요 한티입니다. 이번에는 OMSI2를 해보도록 할거에요.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현대 U-Superiority 2017년식을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저번 편에 2016년식을 운전을 해놓고선 2017년식을 탔다고 뻥을 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U-Superiority 2017년식을 타게 되었어요. 저도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급하게 찍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버리게 된건데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2017년식 맞습니다. 딱봐도 2017년식이란게 느껴지실겁니다. 여기에 스톱 불이 켜져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바로 시동을 켜고 운전할 노선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운전할 노선 같은 경우에는 501번 노선이 될거 같네요. 자 우선 노선 시간표를 받은 뒤 자 바로 IB IS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뒤에도 한번 열어주고 옆에도 한번 열어준 다음에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발하기 전에 기어 위치 좀 보고 가야겠네요. 자 1단 2단 3단 3단 4단 5단 네 브레이크는 잘 듣는거 같구요. 엑셀도 잘 듣구요. 클런치도 잘 듣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킹도 해제 출발 자 파킹도 해제 출발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썬루프를 이렇게 올리는데 썬루프인가? 어 아무튼 이걸 자꾸 올리는데 어 눈부셔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 신호등이 잘 안보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썬루프를 열고 운전하는거 같아요. 썬루프인가? 아니 썬루프는 아닐텐데 썬루프는 그거 지붕인데 아무튼 이거 내 햇빛 갈리는거 이거 지금 자꾸 이렇게 올리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자 좀 이게 눈이 좀 부시겠는데 네 뭐 어쩔 수 없더라구요. 자 이번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정직하게 좀 운전을 하려고 해요. 저번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호위방도 많이 썬뿌고 그랬잖아요. 자 이번편은 좀 정직하게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무일도 없었어요. 네 뭐 지금 이제 4일인가 5일째 정도 되는데 추석 연휴 거의 그냥 요즘은 거의 옛날같이 막 전부치고 뭐 이런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도 아주 조금씩 붙이고 그냥 먹을만큼만 붙이고 이제 끝을 내더라구요. 예전에는 동그랑땡도 했었고 막 이렇게 여러가지 했었는데 요즘은 없어 그냥 산정만하고 끝이야 확실히 요즘은 그만큼 추석 때는 꼭 차례를 지내야 되는 집안들을 진행했지만 저희같이 이렇게 시골 이렇게 안가고 그러는 집안들은 요즘은 이제 노는게 대세가 될 뻔했죠. 막상 그냥 보면 저도 좋아요. 왜냐구요? 보통 이제 추석 때는 시끄러워가지고 영상을 찍을 이렇게 여유가 안 났었어. 이번엔 조용하게 넘어가니까 좋더라구요. 네. 영상을 찍을 타이밍도 좀 많아지고요. 그랬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편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좀 많이 올라올 수 밖에 없었을 거에요. 뭐 거의 이제 지금은 2,3일 간격으로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아니면 뭐 늦어도 한 5일 안에 영상이 다 올라올 정도로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가한 것 같아요. 자 이번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노선 정류소 같은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번편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정류소 보통 보통 이제 대강 뭐 이렇게 노선을 많이 안 돌아보니까 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노선 구성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정류소를 정류소를 그러다보니까 이제 한동안 남도맥을 플레이를 하면서도 첫 번째 정류소 두 번째 정류소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뭐 cnc 맵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도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국형 맵을 한다면 뭐 이 맵을 할 가능성이 좀 많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되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맵 좀 보고요 지금 맵 구성을 보면은 아 좌회전했어야 했네 좌회전 그냥 여기서 그냥 천천히 좌회전을 그냥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옆에 지금 차가 있다 보니까 옆차선으로 이렇게 은근슬쩍 옮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도 뒤에 지금 차가 쫘르륵 있기 때문에 아니 좀 여유는 있구나 살짝 그냥 후진해서 차선 바꿀게요 천천히 천천히 제가 여기 노선을 이렇게 아직까지는 안 해오다 보니까 헷갈려요 지금 한바퀴밖에 안 돌았거든요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어떻게 내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좌회전을 해줘서 이제 쭉 가시면 됩니다 쭉 가다보면은 또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해야되네요 네 우회전은 아니고 여기 직진 계속 하다가 여기에 이제 우회전을 해야되나 아니다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해야되죠 이번에는 거의 이렇게 노선을 많이 안 돌아봐 보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어 좀 이제 헷갈리겠지만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적응을 하고 나서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OMSI를 좀 올려달라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저도 급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지금 찍는 중이거든요 어 이번 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똑바로 챙겨오긴 했어요 네 다행이네요 저기 이제 정유소에 있는 이제 이 판 있잖아요 여기 이 판에 여기 이제 버스 안내판 여기에 보니까 내 친구 얼굴이 좀 보이네요 거의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애 얼굴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어째 어째 좀 비슷하게 생겼네 아무튼 저기 왜 내 친구가 있지? 지금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순식간에 아무튼 좀 많이 닮았네요 흫 자 이제 다음 정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인지 잡으려는데 제 느낌이라면 이제 해변가 정유소로 가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이렇게 정유소 이름이 비치로 적혀있더라고요 뭐 그냥 비치로 적혀져 있으니까 해변가 정유소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501번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한 노선은 아니에요 복잡하고 이렇게 긴 노선은 아닌데도 좀 많이 좀 헷갈려하는 걸 보면은 아 다음 이제 이 맵을 플레이할 때 어떻게 플레이를 하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아 저기 저 정유소로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객도 없고 내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지나칠게요 자 자 이번에는 뒷문을 열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네 다행이네요 저번 편에는 열고 플레이 해가지고 욕 오질라게 먹었죠 자 출발 카메라가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오른쪽을 보고 있네 아니구나 내가 잘못 눌렀구나 자 아음 정유소로 갖고 갈게요 제가 유로트럭이랑 이 OMSI2 이렇게 툴을 이렇게 네이싱실을 쓰는 키를 좀 다르게 쓰다보니까 좀 많이 헷갈려요 지금 지금 이 이제 홀은 누르는 키랑 트레일러 브레이크 키를 시점 변환 키로 쓰다보니까 거의 누르지 않고 있어요 자 더군다나 가끔은 더 이제 좀 심한 짓까지 한 적이 있었죠 네 니타더 키를 이제 자꾸 누르는 습관이 생겼어요 브레이크를 눌때마다 이제 현재에서 오른쪽 첫번째 버튼이랑 두번째 버튼이 니타더 버튼인데 꼭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누르는 버릇이 있어요 네 알고보면은 OMSI2에서 지금 적용된 키 같은 경우에는 별건 별건 아닌 킨대 뭐 다른 키였어봐요 큰일날 지시죠 예를 들면 파킹 브레이크라던가 시동키였어봐요 큰일날 지신거에요 자 이번 정류소에도 타는 스케크가 없네요 자 바로 다음 정류소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좌회전을 해야돼요 네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하다가 이제 해변가로 가는 이제 정류소로 가면 되더라구요 어 요즘은 이렇게 OMSI2나 이제 위로트럭도 거의 키보드가 아닌 이제 내신 힐로 운전을 하다보니 요즘은 이제 키보드로 한번 주행을 해봤어요 근데 못해먹겠어 이젠 네이싱일로 주행하다 보니까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핸들 돌리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느리다보니까 뭐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것보다도 너무 불편해 뭔가 이제 핸들 돌리는 감이 안좋다 보니까 막 이렇게 차가 흔들리고 엄청 흔들리는데다가 무엇보다도 핸들 감이 핸들 돌리는 속도가 느리다보니까 여기 봤고 저기 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OMSI2 같은 경우에는 고속주행을 못하겠고 진짜 알고 보면은 넌 이제 키보드 유저가 아니게 될거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라니깐요 자 여기가 이제 영원해변가예요 자 내리는 승객도 별로 없네요 바로 문 닫고 출발을 하면 되겠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우회전을 해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연히 여기 좌회전으로 가면 막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겠죠 잠깐만 저 아저씨는 누구야 저 아저씨는 대체 뭐죠 거기다가 중국 뉴스야 아무튼 저 조합을 보니까 아무튼 잠깐 동안 생각이 안났어요 독일 아저씨랑 중국어의 조합 진짜 환상적인 조합인거 같애 요즘 참 어이없는 조합들이 많더라구요 좀 술이야기긴 한데 하스광고에 갑자기 고등냄지가 나오지않나 요즘 진짜 추석이라곤하지만 어이없는 일이 없지않아 있어요 제가 요즘 요즘은 아니고 거의 이제 텔레비를 보는 시간이 엄청나게 적어요 거의 이제 집 뭐 나갔다 오면 앉아서 컴퓨터 앉아서 컴퓨터 쉬는 날도 앉아서 컴퓨터 텔레비를 안봐 거의 TV프로도 안보지 꽤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TV를 거의 볼일이 없다보니깐 광고를 볼일이 없었어 근데 어느날 TV를 봤어 내가 어느날은 아니고 방금전 2시간전에 텔레비전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좀 피곤해서 누워있을 겸 자 근데 고등냄지가 나와요 자 근데 고등냄지가 나와요 근데 하필이면 하스광고야 한국맥주에 고등냄지다 참 진짜 묘했어 아무튼 참 진짜 거의 저런 광고를 찍는거 보면 거의 돈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는데 다시 한번 느끼지만 자본주의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참 깨닫게 해줬어요 이번엔 뒷문을 열고 블레이를 안하고 앞문을 열고 블레이를 썼네 어 역시나 이게 문 스위치가 없으니깐 헷갈리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헷갈리더라구 내가 또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모르고 운전하고 저도 진짜 병신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해야되요 여기 달리가 보이면 다음 턴에 여기 턴말고 다음 턴에 우회전을 해야됩니다 아무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에 좀 취하게 되면은 진짜 확실히 집중을 못해요 진짜 그래 아까 전에도 문을 열고 운전했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그럴거 같고 음 저는 진짜 운전을 잘할 때 타이밍 열차 운전을 잘할 때 타이밍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어떤 타이밍이냐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묵묵히 운전하고 있을 때 운전을 제일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운전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운전하는 것보다 더 좋게 나와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회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옆에서 좌회전을 해줘야되요 여기 노선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로가 직선이다보니까 외우기야 쉽지 외우기야 쉬워요 진짜 아우 너무 쉬워 아우 너무 쉬워 아우 야야야 잠깐만 신호등만 좀 보이게 해주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쌍둥이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연타워 쌍둥이를 만났어요 자 이번에는 다행히 문을 닫고 출발했죠 예 저상버스처럼 그냥 문이 닫힐 때까지는 출발을 안하는 기능을 그냥 여기에서도 넣어야겠네 근데 여기에 있는 버스는 그냥 자비 없이 그냥 문을 안 닫고 그냥 가동 가는걸로 쳐요 자 안녕히 가세요 자 문 닫고 바로 출발 잘 저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죠 대형 트럭 버스 전문 공업사 저기 같은 경우에는 버스랑 트럭을 고치는 정비소였네요 자 안녕히 가세요 여기는 승객이 많은데 내 버스에 타는 승객들이 없네요 내가 운전을 굳게 못해서 안타는 안타는 거일수도 있겠죠 아니야 아니야 제발 그렇지 않게 빌어야겠지 자 뭐 이 동네는 버스노선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승객들이 이렇게 한 번에 다 타지는 않더라구요 적당히 나가서 타죠 운전이나 못해서 안타는 거였으면은 난 진작에 짤렸어 뭐 이미 짤릴 감이지만 진작에 짤렸죠 네 승객들이 벌써부터 민원 넣고 난리를 쳤단 말이야 어 일부러 버스기사들을 이렇게 개같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개같이 만드는 승객들도 많은데 네 버스기사들을 아주 그냥 죽일놈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민원 넣는 새끼들도 많은데 어 내가 운전을 드럽게 못해서 민원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진 않겠지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주다가 우회전을 해주고 쭉 가시다가 뭐 몇 번 한 번 한두 번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을 해주면 여기 끝나는 도산이나 보시면 되겠어요 아이쿠씨 암문 왜 왜고 갔어? 하.. 제발 문스위치 좀 여기 달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이렇게 직접 보고 가야돼 네 아무튼 제발 여기에 좀 문스위치 좀 달아줬으면 좋겠네요 젠장 헷갈렸어..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모르겠어 여기가 여기가 어.. 부산 버스의 차고지 중 하나죠 네 한 곳이죠 네 한 곳이죠 여기가 큰 차고지는 아니고 쬐끄만한 차고지 여기가 되겠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정신없다 언젠간 좀 제대로 좀 운전을 해봤으면 좋은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 거기다가 이놈의 버스를 뭐 자동문도 아니고 문스위치가 없어 너무 불편해 어? 이거 어디다 팔아먹는 거야 문스위치 다른 거는 이렇게 문스위치가 있는데 얘만 없어 지금 얘만 적용하고 싶어도 이게 거의 독립된 버스라 다른 버스랑 완전히 다르게 독립된 버스더라고 그래가지고 문스위치도 못 만들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조만간 3.1 버전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 제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하루 이틀간 문 열고 다니는 거 맨날 그러니까 그냥 죽겠어요 자 이제 승객군들 내리면서 모기도 한 마디 잡아주고 자 출발 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기가 엄청나게 기승을 그렸죠 네 내 옆에도 지금 모기 한 마디가 앉아있었는데 못 잡았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느라 모기를 잡을 틈이 없어요 야 진짜 모기가 얼마나 많으면 진짜 심각했어요 심각해 하루에 모기를 10마리씩 15마리씩 이렇게 잡고 대체 모기가 어디서 나온지 모를 정도로 올여름은 진짜 모기가 심각하게 많았죠 아직 여름은 안 끝난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도 모기가 있을 거고 음 우리가 뒤질 때까지 모기는 있을 거예요 자 제발 모기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진짜 잠을 못 자겠어 아 저는 이제 모기가 물려도 이렇게 막 가져온 느낌은 없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 왱왱왱 거의 매미 소리 다음급으로 거슬리는 새끼야 매미 같은 경우에는 영상도 못 찍지 매미가 울면은 진짜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데 모기는 그냥 잠잘 때만 좀 괴로울 뿐이지 다른 때는 없는데 문제는 잠잘 때가 모기 소리가 울리면 괴롭다는 거야 매미 소리가 울리면은 영상을 그때동안 안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기는 킹고래는 죽겠는데 괴롭히는 존재이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는 거죠 아니다 1위를 1위를 매미를 하지 않고 그냥 모기로 해야겠네 어 순위를 바꿔야겠어 순위를 1위를 매미야 영상을 안찍은구만이 좀 모기는 진짜 피곤해죽겠는 괴롭히는 존재이니까 어쩔 수는 없더라고요 흠 아무튼 올여름 들어 진짜 제일 모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정무소로 출발 승객들이 일단은 다 내린 것 같은데 뭐 승객이 다 내려도 뭐 저는 계속 가야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승객이 있다 치고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니 좌회전이 우회전 있지 우회전을 해주고요 또 거기서 우회전을 해주고 우회전을 해주면은 여기다 우회전을 그냥 한 번만 하면 끝나겠구나 여기서 네 우회전을 여기서 한 번만 해주고 쭉 가다가 또 이제 노터리를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끝이 나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자 이제 종점인데 승객들은 여전히 이렇게 타러 오시는 분들이 많네요 여기까지 다음 정무소가 해차지인데 뭐 일단 영상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이제 찍 뭐 찍어도 여기서 이제 회차지에서 바로 출발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승객들이 탈 수도 있겠죠 승객들이 이렇게 뭐 승객들이 많이 타진 않았네요 어우 진짜 저 태양 좀 없어줬 없애줬으면 좋겠어 진짜 이 태양 때문에 이렇게 썬루프를 썬루프가 아니고 이 햇빛가리게 햇빛가리 하자 얘를 이렇게 놓았다 들었다 놓았다 들었다를 해야하니깐 미치겠어요 잘 이 그 그 이 뭐 그 이 자 이제 여기가 진짜 이제 종점이네요 아니 있구나 저기서 또 하나 있었구나 자 이번 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탄 숨기기 없네요 없으니까 바로 출발 자 여기가 이제 진짜 종점이죠 여기 노터리 한가운데가 종점이라니 처음 보는 정류소네요 이런 정류소는 자 일단 뭐 여기서는 이렇게 시간표가 안 보이겠지만 이번 운행일제 같은 경우에는 투로이얼리가 좀 짝짝 빌스프리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운행일제 표가 뜨면 그래도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운전을 한거기 때문에 일단 정상적으로 운행을 한거라 치고 그러시면 되구요 가까이서 보면 내 친구 삼지는 않았는데 멀리서 보면 내 친구 닮았어요 아무튼 뭔가 좀 기묘합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번 OMS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맵이 굉장히 크다보니깐 거의 이제 고사양을 요구하는 맵이더라구요 거의 이제 미리 다 블록이 형식으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맵이 크기 때문에 거의 보면은 고사양급 컴퓨터가 아니고서야 힘든 맵이더라구요 암튼 그래도 그런 맵이여도 그래도 나름 잘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뿅